순수하게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이 순수하게 흘리는 우리의 땀방울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 이웃에게 사랑으로 전달됩니다. 2018 애터미 런 앱솔루트 런 앱솔루트 쉐어링 2018 애터미 런은 애터미가 진행하는 나눔 달리기 행사입니다. 앞서 2017년 1월 애터미 대만 법인에서 처음 시작한 나눔 달리기가 2018년 한국에서도 GSGS 일환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나눔의 문화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임직원 및 회원들이 함께 뭉치고 한날 한시에 모여 단합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의 애터미 가족회를 형성하여 한 단계 성숙한 애터미 문화를 구축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애터미 런은 2018년 2월 8일 쇼핑몰 키트 판매를 시작으로 4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되는 나눔 달리기인 애터미 런 5월 26일 애터미 가족들이 한 장소에 모여 달리는 원데이 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2018년 2월 8일부터 애터미 런 스포츠 티셔츠와 애터미 런 폴딩백으로 구성된 애터미 런 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 애터미 쇼핑몰 기타 카테고리에서 원하시는 색상과 사이즈의 키트를 구매한 후 나눔 달리기에 참여하세요. 키트를 구매하신 분은 4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애터미 런을 실시하세요. 달리기 앱을 통해 누적된 달리기 거리를 애터미 웹페이지를 통해 기록해주세요. 누적된 기록만큼 애터미에서 매칭하여 기부금을 출현합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달리시길 바랍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5월 26일 공주시민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원데이런은 회원들을 위한 체육대회이자 야유회입니다. 5km 코스와 10km 코스 중 원하시는 코스를 선택해 동반하고 싶은 가족들과 참여하세요.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애터미 런 웹페이지를 통해 참가 접수를 받습니다. 준비된 즐길거리, 먹거리와 함께 애터미의 가족애를 느끼고 가시길 바랍니다. 키트 판매를 통해 생기는 수익금과 더불어 애터미 런, 원데이런에서 누적되는 거리만큼 애터미 본사에서 기부금을 출현하여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애터미 나눔의 문화가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애터미 회장 박안길입니다. 애터미는 나눔의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인 애터미 회원들과 함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연탄 나눔 행사, 사랑 나눔 바자의 등 많은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겨운에 숨죽였던 새 생명이 움트는 봄에 새롭게 실시하는 애터미 사랑 나눔 달리기 2018 애터미로는 회원의 참여가 많을수록 그 의미가 더 커지는 나눔 활동입니다. 달리기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체력 단련은 물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2018 애터미 런에 적극 참여하여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는 애터미인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랑을 키워나가고 흘리는 땀방울이 누군가에게 단비가 되어 내릴 것입니다. 2018 애터미 런에 적극 동참하여 애터미의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세요. 애터미 사랑 나눔 달리기 2018 애터미 런 암 digital 암 digital 암 digital 암 digital